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 드라마의 황태주 두클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종족을 초월한 환상의 커플 탄생 미국의 트와일라이트의 에드워드 벨라 커플이 있다면 영국에는 이들이 있다 미국 원작 소설 올솔스 트릴루즈 중 일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유의 음산한 연출로 인간이 아닌 이들을 아주 그냥 매력적으로 그려낸 작품 뱀파이어와 사랑에 빠진 마녀의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담은 영국 드라마 마녀의 발견 시즌1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명문대학교로 출근하는 한 여자에게 위기의 순간마다 신비한 능력들이 발현되고 있었죠 그녀는 중세 연금술을 연구 중인 역사학자 다이애나 비숍 이 유능한 박사에게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존재했으니 그녀는 아주 강력한 마녀 가문의 후위에 하지만 어째서인지 마녀의 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던 그녀는 지금까지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고 있었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연구 중이던 연금술 관련 논문을 끝내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한 다이애나 웬만한 책벌레는 엄두도 못 낼 강력한 비주얼이 이 심상치 않은 책의 첫 장을 넘기게 되는데 갑자기 꺼져버리는 조명들 그리고 그녀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 책 속의 글자들이 다이애나의 손에 옮겨가는가 하면 급기야는 상처를 내기까지 하죠 결국 책을 덮고 나서야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도서관 그러나 세상의 이 종족들이 이미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누구보다 빠르게 행동에 옮긴 남자가 있었으니 옥스포드의 생화학 교수직을 맡고 있지만 동시에 뱀파이어라고 불리우는 두 얼굴의 사나이 매튜 클레어몬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매튜은 그녀가 펼친 책에 뱀파이어의 기원과 구원의 비밀이 담겨있다 믿었고 이제는 인간을 물어도 그 능력이 전이되지 않게 된 그래서 점차 멸종의 위기에 놓인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일명 애슈몰 782권이라는 책을 쫓게 된 것 그렇게 서로를 마주하게 된 마녀와 뱀파이어 한 번에 매튜의 정체를 알아본 그녀는 당연히 경계부터 하고 보는데 한편 도심에서 떨어진 숲속 어딘가에서는 뱀파이어를 적대시하는 또 다른 마녀들의 모임이 성사되고 있었습니다 요 할아버지는 알고보니 무려 마녀협회를 운영 중이신 마녀협회장 피터 녹스 그는 곧장 다이애나에게 찾아와 거부할 수 없는 대화를 요청합니다 단지 부모님의 지인인 줄 알았건만 어림도 없지 세상이 그런거지 자연스레 애슈몰 782권에 대해 물으며 주인공을 찾아온 진짜 목적을 밝히게 되고 뱀파이어는 물론 다른 종족들을 멸종시키겠군요 뱀파이어는 물론 다른 종족들을 멸종시키겠군요 그의 말에 바로 선긋기 시전하시는 다이애나 저는 머리가 복잡할 때 달리기를 해요 아이고 깜짝이야 하루아침에 뱀파이어는 물론 같은 종족까지도 자신에게 접근해온 마당에 이번에는 피터 녹스와 한 페인 또 다른 마녀 사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녀를 위협하는 어둠의 무리와 본격적인 사투를 예고하는 마녀 사투 그리고 점차 책에 대한 관심은 뒷전 다이애나에게 담여들기 시작하는 매튜까지 그녀를 위협하는것은 그녀를 위협하는것은 그녀를 위협하는것은 그녀를 위협하는것은 그녀를 위협하는것은 그녀를 위협하는것은 서로 다른 이들의 만남이 졸애한 위험천만 하고도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션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녀를 쉽게 도망가게 되죠 그녀를 함께 있어도 그녀를 함께 있어도 그녀를 함께 있어도 그녀를 함께인 cancel 그녀를 위해 그녀를 위해 그녀를 위해 기명하던 Norbert 그녀를 위해 prim정 발전 시즌 1이었습니다.